다빈치 실험실 다빈치 실험실 회의 가는 거야 다빈치 실험실은 끝만난 사람에게 모여서 학습활동이나 지역활동할 때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야 응 공공성만 확실하다면 뭐든지 가능해 나 은평시민대학 쉬어가는 학교에서 동네 잡지 만드는 거 공부했거든 중강하고 나서 아쉬워서 친구들이랑 모임을 만들었지 그 모임에서 어떤 걸 해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동네 아이들과 동네 신문을 만들어 보는 거야 무조건 해봐 너는 동네 밴드에서 음악하는 애들 많이 알고 있잖아 동아리 활동도 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야 나 지금 버스 빨리 가야 되겠다 너 꼭 해봐 다음에 가